요즘에 핫 이슈죠 간병인 보험, 간병비 보험, 간병인 사용일당 일단은 여러가지 수식어가 있는데요 오늘 저 보호망 미친 끝반항 플랜 일단은 혼합설계 체증형이 아닌 일반으로 가입했을 때 A, B, C, D, E까지 그래서 일단은 5개 가입하면 85만원 실제 이게 가능하냐구요? 그럼요 가능하니까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들었구요 실제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순서에 맞게끔 준비하시면 대박이다 자 85만원이고 좀 더 여유가 되신 분들은 체증형으로 20년 이후에 145만원 뭐라구요? 에브리바디 145만원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해보험은 어깨 누적이 15만원 20만원밖에 안돼요 하지만 생명보험은 4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도 있고 특히 K, D, B 생명 같은 경우는 7월달, 8월달 어깨 누적 없이 중복가입, 중복보장이 7월달, 8월달 한시력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품보 15만원째 하나, 두번째는 흥생, 그 다음에 동생, 항생, 그 다음에 K, D, B 생명 이렇게 5개 가입하면 됩니다 물론 보험료 부담되겠죠 이렇게 꼭 가입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동종 어깨에 일하치는 석유회사분들이 어깨 누적 어디가 보고 어디가 안보는지 그 정말 5개 중복해서 가입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5개 가입하면 보험료 폭탄이 되실거에요 물론 체증형으로 하시면 20년 이후에 흥생 같은 경우는 10년 후고 나머지는 20년 후에 145만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오늘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